수노 아빠가 좋아? 승호 아빠가 좋아? 흐어어어어어어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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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깐만 잠깐만 레오가 지금 질투하잖아요 바디 싶었어 유지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줍니다 제주도가 질투를 하라 이거죠 거짓말 같아요? 거짓말이 같아요? 로렌의 그 밀고 당기기를 모르신단 말입니까? 12회인데? 마지막 방송인데 그걸 모르셔요? 이준아빠랑 놀아라 아니야 이준아빠가 좋다네 난 이준아빠가 좋아 근데 왜 승아빠를 뽑아야 그래? 승아빠를 뽑아